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또 색다른 영상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쯤에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엑스 6개의 예언이 출시됐잖아요. 거기에서 나온 오프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고자 이렇게 오늘은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. 자 여러분 함께 들어주세요. 자 그러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탁한 공기들과 어두운 그림자들 속 뒤에 숨겨져 있던 이름 모를 만병들 나여버려 던져버려라 암흑 속의 시간을 벗어나올 수 있게 신비로운 힘이 아이여 가쳐 너의 힘을 보여줘 끝은 없이 아이여 달아빛 뛰어 아이여 두근거리는 심장돌이 또 커다란 각도 심을 해서 하이여 용기를 해서 하이여 널 괴롭히던 어두웠던 기억 속에 난 영어 쏘이처버려 하이여 쏘이처려 하이여 계속 들려온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 속 어두운 영원들의 기념들 쿵쿵 쓰러지고 텍텍 숨이 차와도 포기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에너지 신비로운 힘이 아이여 가쳐 너의 힘을 보여줘 끝은 없이 아이여 달아빛 뛰어 아이여 두근거리는 심장돌이 또 커다란 각도 심을 해서 하이여 용기를 해서 하이여 널 괴롭히던 어두웠던 기억 속에 난 영어 쏘이처버려 하이여 쏘이처려 하이여 쏘이처 이겨 하이여 어둠은 거치고 예 어느 그날이 온다 심을 해서 하이여 용기를 해서 하이여 안 영어 괴롭히던 어둠 속의 망령들 모두 이제 떠나야 할 시간 저기 속으로 널 보내주기 쏘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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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번에 출시된 것도 고스트 합체 버전도 있어서 더 스릴 있고 더 재밌는 영 애니메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 합체 버전하고 보니까 우사첩은 근데 일반 버전으로 나왔더라구요 일반 버전 압귀로 등장했는데 압귀와 선기랑 합체하는 것도 있고 선기와 선기와 합체하는 것도 있고 악창괭이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출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합체 귀신에 대한 거는 이번이 처음 나온 거라서 더 재밌게 보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프닝 곡도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하고 한번 함께 즐기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셔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부탁드리구요 그럼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